음? 사장님 제 친구는 지금 영어 하더라도 안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중학교 돼서 어떻게 낼라고 자 B에 시비하기로 했습니다 소리 내면서 했나요? 소리 내면서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맞든 틀리든 읽어볼까요? 뭐 필요하신가요? 연필 가져오시구요 요렇게 나눠서 생각했는데 그리고 힌트를 주면 여기 여러가지 소리 가진게 얘하고 얘가 있지 그치? 그러면 얘는 센 소리야 대표 소리 중에서 하나 낼거고 얘는 힘이 빠졌겠지 그래 제가 여기에 해볼게요 지금까지 멈추는 시간대 상상에 내는 상상에 무단을 항상 고생해줘야죠 톡톡톡톡 다음 문제는 트라이크 털베클 와우 깜짝놀랬어 됐습니까? OK A는 뭐 중에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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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중에서 얘는 대표 소리 첫번째 대표 소리 A 됐고 얘는 힘 받아서 O 됐죠 C는 뭐 중에서? 중에서 뭐 됐다? FRACTAL 와우 최빈이 이제 FRACTAL 니 친구한테 이거 읽어보라고 해봐 OK 그 다음 이 친구는 무슨 소리가 될까요? 빈지 딘지 헷갈려? 빈지 딘지 헷갈려? 마셔왔어요? 써보면 그 빈지 딘지 생각나지 않나요? 번장 뭐가 될까요? OK. 그래서 B는 B, R은 R, I는 E, 역할의 소리 B, 그러면 이 NG는 내가 무슨 소리 난다고 이제 지금 얘기하면 이제 일곱 번대다. 그치? 그래. 잉이 아니지. NG는 잉이 아니고 응이고 이렇게 합쳐서 잉이지. 그럼 합치면 b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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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얘가 무슨 소리 난다고? bring, 됐습니까? 자, NG가 응 된다는 거 이제는 알 듯 했다. bring, bring, OK. 그럼 이 친구는 뭐가 될까? 그리고 10개만 쓰면 되는데 뭐 그렇게 맛있었어. 엄청 열심히 했는데. 네. 선생님이 다 쓰라고 할 거 같아가지고. 요 위에 써있잖아. 쓰기 연습하고 10개씩이라고 써 놨잖아. 위에. 어떤 소리가 날 것 같나요? 그렇지. 조금만 더 빠르게. 드라프트. 그렇지. 드라프트. 그러니까 D는 R은 R. A는 뭐 중에서 뭐 됐다? A. 그렇죠. 그 다음에 F는 F. T는 와우. 합치니까 DRAFT. 됐죠. 영어에서. 영어에서는 이 U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드고 이렇게 써도 그는 뭐야. 안 써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없는데. 영어에서는 이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A고 이렇게 해서 A입니다. 하지만 받침 ㅇ은 있습니다. 받침 ㅇ은 있는 소리야. 자. 오케이.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 이 친구는 뭐가 될까요? 네. 맞아요. 너는 왜 소리가 안 들려? 네? 너는 왜 조용히 하니? 네? 어? 당연히 저렇게 소리 내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소리내면서 하면 뭔가 부끄러워요. 대신에 실력은 빨리 향상돼요. 저는 목에만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네 귀에는 들려야 돼. 제 귀에 들려야 돼. 예. 들어가세요. 네. 여보세요. 아 예. 현관 앞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가 될까요? 그래서 F는 R은 R. A는 뭐 됐다 여기서? A 됐죠? 아까랑 같죠? C는? 그. 몇 가지 소리가? FR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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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얘 어려울까봐. 얜 통째로 써놨어. 얘가 무슨 소리 난데? FR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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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됐습니까? FRACTION B travers Kit. FRAC. T-O-N Ib. 빨리 하다보면 multiply допistleчreten. Tion 원래 어떤 이게 스페인어에서는 Tion 이라고 그대로 발음해 Tion 근데 영어에서는 Shun이 돼요 영어에서 영어를 영어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은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여가 가능한지 모르는데 이런 단어가 있고 ck 뭐된다 했지 얘는 이 부분은 키가 되고 얘가 u가 힘 빠져서 어 되는데 y가 짧은 막대기 붙여서 이어 키가 되는 거야 처키? 처키는 이렇게 쓰면 되겠지. 처 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겠다 이따가 시험치고 나서 여기 태주면 너무 가득아 많이 틀렸죠? 그렇게 많이는 안 틀렸어 점점 점점 줄고 있어 이 층은 어떤 소리가 되겠다 일단 b는 v, r은 r, ea는 그 다음에 이 글자 무슨 소리 낸다고 내가 가르쳐줬는데 th 무슨 소리 낸다고 그랬어 그렇지 th th 여기서는 th 그럼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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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e f b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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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 비소리낼 때 입술을 붙여서 떼야 돼 채비다 breath 됐습니까? bless가 아니야 이러면 bless겠지 bless가 아니고 breath breath 됐습니까? breath 오케이 그래서 EA는 뭐나 뭐가 된다 E나 A가 된다 여기서는 A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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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뭐라고 그래프 우리 그래프란 말 사회 시간이나 국어 시간에 들어 본 적 있지 않아? 그래프 그 그래프가 이 그래프야 알겠습니까? 소리가 뭐가 됐다 graph 그래프 G는 R은 R A는 F PH는 뭐가 된다 그렇지 합치니까 그래프 A는 뭐 중에서 A에 아 어 됐습니까? G는 뭐 중에서 중에서 그 됐구요 그래프 그래프 E에 E에 눈치챘네 그래 그런게 딱 딱 보이면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에 또 붙어있죠 아 커플이 아 커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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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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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지 뭐 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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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스 치 크 O O A A A 맞습니까? 오케이 불쌍하다 자 자 이 친구가 무슨 소리나? B는 B R은 R 여기까지는 됐고 그 다음에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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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는 BR BREAK 근데 얘는 뭐가 되냐?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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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구요? BREAK 됐습니까? 얘는 좀 특이한 경우야 BREAK EA는 E가 주로 하는데 가끔씩 A 소리 낼 때가 있어요 BREAK 브레이크 뭐 그런게 있다고 보고 되구요 뭐 그런게 있다고 보고 되구요 이 친구는 뭐가 될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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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쓸데없는대로 자꾸 생각이 날라 당기네요 집중하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렇지 free 뭐라구요? free f는 r r r r e e e 합쳐서 free free가 아니고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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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하게요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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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알겠습니다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 free 이건 어떤 나라랑 단계 된거라서 첫 글자를 대문자 써야돼요 뭐 그런거 봐드립니다 B는 R은 R, I는 E, T는 I는 E B는 I는 B, I는 R, I는 Bлять B, I는 B, I는 B, I는 E, T는 B, I는 B, I thing Fights me very well ich Jan in the English Fights